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댓커넥션입니다. 저희는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4인종 록밴드고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신연태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서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최승원이고 저는 베이스의 박재현입니다. 저희는 4명 멤버 모두가 브리티쉬 록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운드에 기반한 음악을 지금 만들고 있고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잘 믹스해서 저희만의 대체 불가능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나무 숲을 이제 재생을 하시면 맨 처음에 아무 말이나 해봐,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좋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듯이 대나무 숲은 이제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대한 노래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연들은 이 노래에서 이제 등장하는 가상의 공간, 대나무 숲이라는 공간에서 되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는 이제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거고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승화되는 그런 신비로운 공간 하나씩 품고 사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는 크게 두 개의 공간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화자의 내면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장면들에 좀 집중하시면서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엄청 좋아요. 이 좋은 뮤직비디오를 찰턱같이 연출을 이제 기획해 주시고 이제 연기해 주신 배우님들과 타이거 모스 일동에게 무한한 감사를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네요. 큰 박수! 뮤직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시면서 마음속 응어리들을 탁 트인 공간에 흩날려 버리시길 저희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대나무숲 이 노래가 나온 지 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지금 뮤직비디오가 발매가 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면서도 기분이 되게 요하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너무 잘 표현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대나무숲 뮤직비디오 그리고 타이거 모스의 작품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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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드커넥션 대나무숲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맡은 조예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딱히 뭐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영상이랑 사진 작업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나무숲 뮤직비디오는 단절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주인공 이야기인데요. 뮤직비디오 초반에 주인공은 주로 갇힌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가 단절을 위해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열린 공간들을 마주해요. 그건 난과의 소통이 아닌 나 자신과의 소통을 뜻하고 마지막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느낍니다. 소통과 단절의 공존,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서 뮤직비디오를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나무숲 뮤직비디오 하루에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너드커넥션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아멘